5월 13일 화요일 숟가락라디오 김현진과 그리고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. 주제는 제 그림 설명과 K-POP 그리고 일기 매주 20시에 보내는 생방송 숟가락라디오 김현진 그림 여러분의 그림의 눈과 귀를 키워드릴게요. 다음은 제 그림 설명입니다. 그림 보는 눈과 귀를 키워드리는 제 그림 설명입니다. 제목은 흐르는 천과 도시 흐르는 도시 도시의 천을 다 보고 왔어요. 이상의 그림 보는 눈과 귀를 키워드리는 제 그림 설명이었습니다. 김현진의 그림 팟캐스트 앤차 홀라리 팟빵 검색창에 김현진의 그림 숟가락라디오 녹음캐스트는 그냥 하트만 눌러주시고 그냥 눌러주십시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 일단 이 내용은 없ath Oliv로 후회 학생 집 있는 받 Imam 찍는 하면서 아 아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